정치권의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참사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꾸려져 참사의 근본 원인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 무엇을 더 규명해야 하는지 박솔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정치권의 극적인 합의에 유가족들은 만시지탄이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참사 진상 규명에 첫걸음을 뗀 건 다행이라고 환영했습니다. 조속히 빨리 특조위가 꾸려져서 조사가 시작되는 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. 아쉽지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지킬 건 지켜서.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0여 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.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.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심판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은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. 결국 장관은 법률적 면죄부를 받았고 실무 책임자들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갔던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은 보석 등으로 모두 풀려났습니다. 사고 당시 경찰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1년이 넘어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김광호 전 서울청장은 최근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사고 때마다 희생양을 찾지 말라고도 했습니다. 그동안 정부는 참사의 진상은 이미 수사로 규명돼 특별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자체는 왜 미리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, 참사 당일 신고는 왜 무시됐는지, 참사 직후 구조 대응은 왜 지체됐는지,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. 유족들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료조항 삭제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만큼 각 기관들은 특조위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MBC 뉴스 박설립입니다.